따쿠리? 따쿠리?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? 없는 거야 없는 거야 뭐야? 나 운이 왜 이렇게 좋지? 마트를 빨리 가야 돼. 마트를 빨리 가야 돼 지금. 오픈 시간에 맞춰서 빵이 나와 빵이. 형 요즘 몰라요. 무슨 소리야. 포켓몬 빵이 나고 있어. 아 요즘 이게 인기라고 하던데. 포켓몬 빵이 나고 있어. 옛날에 97년도인가 한번 나왔었어 기억 안 나? 그 스티커 모아가지고. 나 지금 빨리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지금. 아니 무슨 얘기야. 포켓몬 빵 옛날에. 나 지금 빨리 남들이 가져가기 전에 빨리 해야 돼 지금. 포켓몬 빵 옛날에 2006년 동안 다시 없어졌는데. 야 그럼 이제 동네에 가서 맞춰가지고. 아니야 아니야 그게 그렇게 구할 수 있는 게 아니야. 형 그게 돌아다녀가지고. 사는 게 난리야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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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그거 있잖아 쿠팡 같은데도 그거는 안 돼 배달이. 야 너 왜 이렇게 흥분해서 아침에. 아니 그게 아니라. 이거 진짜 난리니까 형 포켓몬 빵 이게. 근데 포켓몬 빵을 사는 게 아니라 빵을 사는데 빵 안에. 그 띠부실이라는 그 스티커가 있어 그걸 모으는 거야 형. 띄었다 붙였다 하는 거라서 띠부실이라고 얘기를 한대요. 그게 159가지가 되는데 159가지를 다 모아야 되는 거야. 159가지. 어이구. 근데 내가 지금 한 한 30조 30조 정도. 죽는 줄 알았어요. 지금. 하자마자 네가 지금 무슨 소리 하는 줄 잘 몰라. 아 그러니까 형 정신없지. 빵을 사러 가는 거야 우리는 그냥 빵. 몇 개 샀는데. 지금 한. 아니 이거 누구한테 달라고 그래. 누가 저거 서로 모으는데 이걸 누가 저거 귀한 거를. 서로 모은다고? 어 이만큼 모은 거야 내가 봐봐. 아 이거. 어 이만큼 모은 거야 내가 봐봐. 아 이거. 이거 은근히 많이 해 어른들이 많이 이거 꽂혀가지고. 오늘 영롱하지 않아 이거. 일단 이름이 다 있어 뭐 띠부 다 있어. 우와. 이거 케이스야? 이제 이걸 내가 산 거고 하나씩 하나씩 껴 놓은 거지 내가 이제. 이걸 전문적으로 넣는 이런 게 있어 또 팔아. 귀엽지? 시간 가는지 모르겠어. 재훈이 형은 예를 못하는 표정이죠. 이거 뭐 이런 거. 어. 비밀로 했지? 누구한테 비밀을. 하하하하. 이렇게 하는 거. 누구한테 비밀로 해. 이거 아는 사람들이 다? 유지사람들이? 뭐 형도 알고 부끄러울 건 없잖아 이게 뭐. 나는 뭐 알아도. 나 지금 알았잖아. 어. 아니 너 지금 네가 지금 나이가 지금 50이 좀 어떤 거. 뭐 이런 거. 아니 임원이. 애들 스티커 먹으러 다니더라. 이러면. 어머 어때. 좋은데 먹으러. 응? 애들 스키 먹는 거 어때서. 애들 거 아니니까. 지금 어른들이 다 이거 다 안 되니까. 난리야 지금. 나는 왜 데려가. 혼자 가기 쪽팔리잖아. 형이라도 있어. 혼자 가기 쪽팔리잖아. 혼자 가기 쪽팔리잖아. 지금 타기 하는 게 낫잖아. 이게 말이 되냐 그러면. 왜. 혼자. 형이 좀 있으면 좀. 나눌 수 있잖아. 창피함을 좀. 나눌 수 있잖아. 창피함을 좀. 나는 완전 시생양이야. 시생양 아니야. 나는 이거 스티커 처음 보고 알지도 못하는데 내가. 창피하면. 그러면. 빵 끓여 빵 끓여 빵 끓여. 빵 끓여 빵 끓여. 빵 끓여 빵. 빵 어디 있지. 아. 없네. 아 미치겠다. 어? 아 여기 빵 끓는 건 없어. 아 씨. 형님 죄송한데 저기 포켓빵 있어요? 다 나갔어요? 아니 형 선생님. 포켓빵 있어요? 다 나갔어요? 지금 다 나갔어요. 재훈이 형. 재훈이 형. 딴 데 가야 돼,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걸리는 거야. 딴 데 가야 돼, 이런 식으로 하다가 걸리는 거야. 늦었어, 늦었어. 빨리, 빨리, 딴 데, 딴 데, 딴 데. 이럴 수 있는데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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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임원희 씨 아니야? 예, 예, 뭐 아냐, 예, 알겠습니다. 임원희 씨 아니야? 예, 알겠습니다. 저기. 예, 예, 예. 예, 예. 예, 예. 임원희입니다. 아니에요. 아니에요, 맞아요. 임원희가 두 명이에요. 반갑지. 임원희가 두 명이에요. 임원희가 두 명이에요. 아니, 저 선생님, 선생님 그런데 저기 포켓몬빵 없죠, 여기? 아, 포켓몬빵 사러 왔어요. 네, 예, 예. 아, 포켓몬빵 사러 왔어요. 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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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장님. 예, 예, 예. 예, 예, 예. 하하하하하하. 빵 종류가 없어요, 저기. 빵 장사가. 어, 진짜? 그거 포켓몬비가 뭔가 하는 거로 그걸 사러 왔어요. 반갑다, 고맙습니다. 네, 네. 고맙습니다. 네, 힘내세요. 네, 네. 나, 나 택시 왔다, 나 갈게. 뭔 소리 하는 거지, 뭔 소리 하는 거지. 왜 이래? 아니, 아니, 아니. 아니, 너는 좀 안 가, 자꾸. 어디야. 빨리 이리 와라, 나 다음 장소 가야 돼, 빨리. 아... 수고하세요. 네. 잠깐, 잠깐. 아니, 이렇게 무작정 찾아다니는. 원래 이러는 거야. 원래 랜덤이야. 한 개가 있잖아. 어? 아, 품절이야, 여기도. 아, 씨. 아, 포켓몬빵. 아, 씨. 아, 그래도 재훈이 형 착하다. 저걸 계속 쫓아다니는 애같이. 없겠지? 아, 씨. 지금 다리가 너무 아파. 그거. 큰 데 와 들어가, 어. 저기, 죄송한데 여기 빵콘은 어디 있죠? 포켓몬 좀 살려고. 아,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확인해 보신다고요?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. 어? 확인해 보신데요. 뭐가 있어? 포켓몬. 어? 있어? 잘해지는 거 같네. 있어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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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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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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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진짜 좋아하시네. 있어요? 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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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다.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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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붓이. 종류도 할게. 얘도 봐봐 여기 뭐. 형 빨리 잡아야지. 여기 진짜 먹었고. 왜 이렇게 흥분을 했어? 흥분할 만하지 뭐. 샀어 샀어 샀어. 운이 좋은 거야. 아유. 오늘이 선전에 와가지고. 아 진짜? 자자. 운이 좋아 샀어 샀어 샀어. 이 정도 산 거 형 대박이야. 이게 방금 들어왔대. 아 저게 저렇게 인기야?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. 아니니까 형. 진짜 봐 이제 보세요. 떨린다. 내가 없는 게 있어야 돼. 그냥 봐. 이게 없는 게. 이게 전체형 도갑이거든요. 도갑. 보이시죠 이거. 여기서 제가 이거 해놓은 걸. 뭐. 24개를 내가 모았어요. 아 26개. 하나 더 해서 26개인데. 일단 다 까자. 어 이게 중요한구나. 깡도 중요하지만. 이게 이걸 이제 까르는 거 아니야. 아 보인다 보인다. 아 이거 없는 게 나와야 되는데. 제발. 내가 없는 것 중에. 아 이 쪼는 거지. 아 대박. 제발. 우리 한승이가 하는 거 하고 똑같이 하시네요. 아 진짜요? 이상혜 씨 아. 이야. 이상혜 씨 아. 이야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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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양보기기는 한데 내한테 있어. 하하하하하하하하. 이야. 이거 뭐 하죠. 형님 뭐 하는 거야. 음. 아 이거 없는 게 나와야 되는데. 뭐 안 보러는 거야 아니지. 아니요. 다음 빵. 다음 빵. 다음 빵. 다음 빵. 우와 이 빵. 여기서. 여기서. 여기. 이거야, 이거. 이거거든. 이거, 이거. 띠부실, 이거거든. 이거를 우리가 얻기 위해서. 형 하나만 먹어, 이거. 이따 하나 먹을 거야. 맛있어. 자, 두 번째. 우유라도 좀 사오지 그랬어. 그러니까. 제가 없는. 딱구리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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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구리 없는 것 같은데? 딱구리, 딱구리. 딱구리 없어. 17, 17. 딱구리, 딱구리. 17, 17. 와! 대구리, 딱구리. 대구리 다음에 딱구리. 딱구리 없어. 대구리, 딱구리. 대구리 다음에 딱구리. 딱구리 없어. 엉닉마, 엉닉마. 엉닉마, 엉닉마. 나 운이 왜 이렇게 좋지? 나 운이 왜 이렇게 좋지? 우와 형 짧아? 기십사. 형 짧아? 기십사. 꼬마 둘 대구리 딱구리. 딱구리 했어. 이맛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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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맛. 딱구리. 진짜 너 괜찮아 형. 뭐 괜찮아. 자 이무도 있잖아 잡아. 진짜 아프지 마. 이게 없는 게 나오는 게 대박인 거야 이거. 이것을 하나만 더 까자. 자 우선. 오 보인다. 띠부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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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부시. 나는 지금 왜 이렇게 슬프다. 왜 왜. 형이 크림 좀 한번 먹어봐. 이 얘기 좀. 먹으니까 잘 되는데. 나는 괜찮아. 너 좀 많이 먹어. 너 좀 많이 먹어 원희야 나는 괜찮아. 원희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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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한 가지 맛이야. 딸기 맛과. 그냥 죽을 맛이야 지금. 죽을 맛이라고. 한 번. 한 번. 한 번 아니. 원희야. 왔어 왔어. 제발. 어? 조감. 뭐 햇볕에 비쳐. 뭐 햇볕에 비쳐. 뭐 보여 보여. 뭐 햇볕에 비쳐. 뭐 보여 보여. 까먹으면 되잖아. 쪼은 맛이 있잖아. 뭘 자꾸. 아, 이 까르마 때문에 사람이 미친다니까. 어, 없는 것 같아. 아이고. 짱! 짱! 파라색트 47번. 파라색트 44번. 이동! 아니, 겁는 거야. 이동! 아니, 겁는 거야. 겁는 거야. 겁는 거야. 파라색트 없는 거야. 우와, 대박. 우와, 이거 이렇게 대박이니까. 우와, 이거. 나 이 벌을 때 없었는데. 이거 흥분 대박. 나 오늘 흥분 너무 좋은데? 이게 보통 며칠 거리는 거를. 잘했어, 파라색트. 왜, 왜. 와, 잠깐만. 해보자. 이동학은 다음 주에 물기까지 나오지 말고. 물기까지 achie물는데, 뭐 ensayo 하аешь실 때가 적어. 둘은 않을 것 같. 해도śmy 가져올자.